요즘에 비즈니스 중국어 대해 추천 요청을 부탁한다는 댓글을 받았습니다. 사실 비즈니스 차이니스 책은 거의 다 BCT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. BCT 시용 대상은 기주 중국어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며 HSK 569 수줌 사람들이 쉬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비즈니스 배우기 전에 기주 중국어 먼저 잘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더 낫습니다. 하지만 그런 사람 있잖아요. 나는 왕초보야 근데 나 비즈니스 원해 비즈니스 가르쳐줘 그러면 이 채로 사용하세요. 맛있는 비즈니스 중국어 이 채로는 레벨 1부터 4가지 있습니다. 한국사랑 쉬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드는 대화이라서 여러분도 쉬게 배울 수 있습니다. 레벨 2부터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종종 들어갑니다. 중국어 수준이 좀 괜찮은 분들에게는 싱스 루 종지 수정 샹우 한유 이 채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이 채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이 채로 중국 출발사에서 나오는 책입니다. 중국에서 출발한 책은 난이도가 좀 더 높지만 문장이 더 깔끔하고 단어가 더 정확하게 나오므로 시용에 대해 도움이 많이 있습니다. 이 책인 내용은 중국 직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화그로 만드는 책입니다. BCT 시용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BCT 샹우 한유 칼시 정디지 이 책을 추정합니다. 이 책은 중국 공자 학군에서 평지하고 중국에서 BCT 보는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모의고사 책입니다. 공자 학군은 보통 학군 아니에요. 중국 제일 큰 중국어 교육기관이에요. 여러분 아는 HSK 바로 공자 학군에서 만드는 시용입니다. 물론 한국에서 출발한 책이 더 당연하고 재미있게 나오지만 회화책 외에는 제가 많이 사용한 책이 거의 다 중국 출발사의 모의고사하고 고급 회화의 책입니다. 중국에서 출발한 책이 좀 더 어렵지만 공부와 시험 대회는 더 도움이 많이 있습니다. 자, 제가 오늘의 방법을 말하고 싶습니다. 만약에 업무 제작에 대해 대해 요청해보세요. 그러면 저에게 질문은, 감사합니다. 그리고 subscribe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에게도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